이선희 의원님, 감사받았습니다. 오늘 구미 청년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구미 청년정책에 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구미 청년정책에 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청년지법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지로 아직 아무도 시행되지 않은 구미 청년이야기를 듣기 위한 첫 번째 자녀들을 말씀하셨고요. 사전에 안내드렸듯이 이분은 좀 전에 행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어서 이분은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사랑군이